네, 오늘의 시그널은 현대로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죠? 네, 현대로템은 원래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고 지금 다원시스라든가 비상장 회사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우리나라 전동차는 그냥 그 3개 회사가 다 만듭니다. 지하철 타고 다시는 분들 잘 보면 그 3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하철만 만들어서는 지하철도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지하철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게 수요가 만약에 있다면 지방으로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지하철의 어떤 그 수요보다는 뭔가 더 큰 어떤 게 필요했는데 거기에 이제 붙은 거죠. 갑자기 여기 방산이 붙고 그리고 지금 이 저기 사업이 붙고 GTS 사업이 붙고 이런 것들이 붙고 갑자기 또 네옴 시티 관련이 붙고 이러다 보니 좀 체급이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체급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관심도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방산 부분이 올해 완전 가장 어떻게 보면 거의 연말이 됐는데 연말에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분야별 시상식을 한다면 방산 부분이 그동안 사실은 약간 마이너리그 시기였잖아요. 방산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국방비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방위 산업 업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가장 증폭된 한 해였죠. 그래서 가장 무슨 주주들의 관심도가 올라간 무슨 섹터를 수상을 한다면 방산 업종이 될 텐데 현대로 로템도 거기에 속하게 되었죠. 지금 폴란드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걸 많이 수입을 해가고 있잖아요. 당장 지금 위기가 닥쳐와 버리니까 지금 미사일이 두 발이 실제로 떨어졌어요. 자기는 영토에. 그러다 보니 이게 저기가 아니구나. 기후가 아니라 기후가 진짜 현실이 되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현대로템도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100여 대가량이 이미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유럽도 지금 이게 옛날 저기 자기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도 지금 북유럽도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노르웨이도 이게 지금 핍 겔러라고 하죠. 겔러, 겔러핍? 그게 넓어진 거예요. 개필러죠, 개필러. 좀 헷갈렸네요. 개필러. 갭이 벌어진 걸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북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체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기 체계를 바꿔야 되긴 바꿔야 되겠는데 어떤 거를 바꾸겠느냐. 한국 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노르웨이도 지금 연말까지 노우전차. 지금 대체할 차기 전차를 선정할 건데 지금 현대로템의 K2 전차란 독일의 KMW 레우파드 전차가 수주 경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점이라고 할 수 한다면 K2 전차가 원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긴 만든 건데 지금 엔진을 독일 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전에서도 보시면 웨스팅하우스가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원전이라고 해도. 이것도 지금 비슷한 형태거든요, 이게. 독일이 우리 엔진 썼다. 너 엔진은 심장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심장 맞습니다, 이래버리면. 봐봐, 심장 없는데 사람이 움직입니까? 이러면서 심장이 우리 건데 함부로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국산화를 해버리면 그 문제까지 해결되는 건데 지금 현재 K2까지는 독일식 엔진을 쓰고 있어요. 독일의 엔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폴란드가 만약에 독일이 전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택한다고 하면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K2 후표 전차 수출 모멘텀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빈살만. 지금 일본을 안 갔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일본을 가려다 일본을 안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얻을 걸 다 얻었다는 얘기예요, 빈살만이. 그런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맨날 우리 거창하게 말했는데 뚜렷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뭔가 거창해. 거창하고 파이는 엄청 큰데? 그렇잖아요. 피자는 엄청 큰데? 너한테 피자 조각은 정해주지 않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현대로템은 어쨌든 간에 너한테 피자 조각을 이만큼 줄게라고 계약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윤곽이 드러난 부분은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원래 전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활약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폴란드에 K2 후표 전차를 수출했다고 했는데 K2 후표 전차 전에 현대로템이 먼저 수출해서 폴란드에 다니고 있는 게 있어요. 폴란드의 트램이 현대로템 거예요. 우리나라는 트램이 거의 없는데 외국은 트램이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길하고 옆에 같이 다녀요. 트램이 폴란드에 수출되어 있고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에서도 이미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 내용이 245km에 달하는 철도에 투입될 고속철 480량. 그리고 메트로 전동차 지하철이죠, 이거는. 160량, 그리고 전기기관차 120량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MOU니까 실제 계약이 바뀔 수가 있지만 이런 계약을 어쨌든 윤곽을 가이드라인을 잡은 계약서를 썼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멘텀은 GTX-A 노선을 현대로템이 다 수주했잖아요. GTX-A, B, C가 있는데 지금 A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020년 3월, 4월에서 처음에 120량, 두 번째 40량에서 GTX-A의 총 160량을 모두 현대로템이 가져갔어요. 지금 이 모멘텀도 있는 거죠. 지금 3강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전동차 GTX 모멘텀이 있지. 전동차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GTX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K2 흑표전차 모멘텀이 있고 네옴 시티에 깔아주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주의자, 방산주의자 지금 네옴 시티 관련주가 된 거죠. 그리고 허망하게 무슨 네옴 시티 관련주라고 떴다가 지는 게 아니라 원래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전동차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의 베이스가 깔려있는 업체라는 게 그게 좀 유력한 것이죠. 현대 에로템 세 가지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일단 2021년에 고점은 돌파를 했고요. 2021년에 고점을 한번 돌파했다가 주저앉았고요. 그 돌파했다가 주저앉은 게 2018년에 보시면 갭이 있습니다. 상승 갭. 여기서 밀린 것이거든요. 이 자리가 또 3만 원 마디지수대예요. 만약에 3만 원을 돌파만 하면 3만 5천 원, 4만 원을 갈 수가 있는데 이 3만 원이 일단은 굉장히 적입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다 있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수급을 보자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끄리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신하고 상호펀드가 지금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수로 저 3만 원 자리와 2018년에 상승 갭 자리를 돌파만 하면 돌파는 갑자기 확 당길 수가 있겠죠. 3만 원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